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주의자인가 그는 도대체 뭘 추구하는가 이런 글이 조선일보에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의구심은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공정에 대한 열정입니다. 자유와 공정에 대한 열정 오늘 이 이야기를 지적하시는 분은 아주 예리하게 뭡니까 공정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 좀 빼앗아지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이 일본 관서 외국어 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로 계시는 정부성 이분 그런 데가 처음 봅니다. 보수는 핵심 가치가 자유와 공정인데 과연 윤 대통령이 거기를 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공정은 꽝입니다. 공정은 꽝. 공정은 윤 대통령이 선거부정을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공정은 꽝입니다. 그럼 선거부정이 여러분들 덮게 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유도 꽝인 겁니다. 그래 윤 대통령 자유 꽝 공정 꽝입니다. 그게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본인이 입으로 이런 자유를 천번 칠천번 일만번처럼 외치더라도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이름들 공정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뭘 자유를 추구하는지 개 키우는 자유는 추구하겠죠. 이렇게 이름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다가 낯이 뜨거워서 꺼버리고 싶었다. 지금이 권위주의 독재 시절인가 병풍처럼 도열해서 어색한 웃음을 지어가며 평소에 입에 대지도 않았을 떡볶이를 열심히 먹고 있는 총매출합계 천존에 달하는 그룹 총수의 모습을 보면 든 생각이다.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장부성 교수처럼 글 쓰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못했는데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그룹의 이름 이시에 대시는 분은 트위터에 여러분들 그 의식한 표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의식한 표정이 그냥 그대로 잡혔더군요.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월마트와 아마존과 엑션모빌과 애플과 버크시 해시웨이와 구글의 총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핫도그를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척하는 것을 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본의 최고 권력자는 총리지만 과연 총리라고 해서 도요다 엔티티 소니 키엔스 미쓰비시 ufj 은행 소프트뱅크 유니클론 니텐도 같은 기업 회장을 모아놓고 오코노미야키를 먹으며 지방도시에 투자하라고 동료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궁극주의 일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대 일본에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벤트를 누가 기획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올드 패션들 인 겁니다.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대통령실 내부에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넉다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이러면 안 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서유럽과 북미의 선진 민주국가 중에 기업인들이 이렇게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은 큰데 없다. 이거 아주 표현을 글로 잘 쓰시네 병풍 취급을 당하는 나라는 단은 큰데 없다. 이 병풍이라는 표현을 또 쓰신 게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에서는 권력자가 기업인들에게 모여 한마디 하면 덕달 같이 달려와 줄을 서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가 원칙이고 경제인은 정치인의 모슴이 아니며 정치인 역시 경제인의 하수인이 아니다. 그 사건을 보면 저분이 그냥 검사 출신이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무시 느끼는 겁니다. 저분이 의전 좋아하고 그냥 저렇게 항상 피고인들을 다뤘을 테니 그냥 검사답게 행동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병풍 같은 이렇게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앞은 자유야말로 보수의 핵심 가치다. 진보는 추상적인 집단이익의 관점에 명령을 통해 경제에 개입하여 일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는 인간의 자발성과 이기적 본성을 최대한 존중해가며 시간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법과 제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한다. 그런데 그토록 자유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인들을 줄 세워서 떡볶이를 먹어가며 투자를 동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뭐로 알고 있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 보수를 뭐로 알고 있는가 개떡으로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직하게 여러분들 글 폰을 썼지만 정말 너거 한심한 뭐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카르텔 엄단이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카르텔이 판치는 사회 소수의 집단이 카르텔을 매개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고검장을 보니까 검찰 퇴직 이후에 지난 10년간 재산이 12억 원에서 62억 원을 늘었다. 삼성전자 사장쯤이 모를까 대한민국 월급쟁이 중에 이렇게 재산이 급속 이 늘은 사람이 누가 있나 법조 카르텔 덕을 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전 고검장을 공정성을 생명하는 방송통신위의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과연 보수란 뭔가. 보수란 장식품이겠죠. 이런 게 이러면 나오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이 완전히 따로니까 무슨 경축사에서 보수를 자유를 뭡니까 천 번을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진실이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 덮으면서 그걸로 끝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을 정원했던 일본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정원을 늘린 일은 없다. 검사니까 검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고인을 그렇게 늘 다루었을 테니까. 정원의 파장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정원을 추진했다. 이것이야말로 보수적 해법이다. 보수가 이러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점진적 해법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나도 모르겠다 포기의 상태네요. 윤 대통령 보수주의인가 자유와 공정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것이 맞나 윤 대통령 보수를 뭐로 알고 있는 건가 개차반으로 알고 있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중심에 어떤 가치가 이런 국가에 자리 잡고 있는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윤 대통령은 보수주의 핵심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자유도 없고 공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입으로 자유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딱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그는 자유주의도 없고 공정도 없는 겁니다. 그는 선거부정을 덮는 순간 덮는 순간 그걸로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다 공포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거나 다시 한 번 뭐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앞으로 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싹수가 놀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충분히 본 겁니다. 국민들은 100일 봤고 30일 봤고 100일 동안 지켜봤고 1년 저름 6개월 지켜봤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뭐 이렇게 이런들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전혀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공정성은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침묵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산 남구월의 이은주 의원이 패배했던 선거 결과입니다.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2016년 총선입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칩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용호 제1동 이은주 마이너스 10% 박재호 플러스 10% 무슨 뜻입니까 용호 제1동의 사전투표자 수의 10%를 이은주의 사전투표 득표자 수에서 훔쳐서 박재호 한 게 더한 겁니다. 용호 제1동에서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20%입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요. 훔친 거 여러분들 더해 준 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플러스 6 마이너스 7 플러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7 마이너스 7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플러스 24 마이너스 23 플러스 15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서 다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를 조작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은주와 박재호의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한 표를 이동시킨 조작값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했겠죠. 이은주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 정도 훔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이용해 가지고 20% 훔치기 전의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 2020년도 선관위 발표 조작된 차익값 그래프 조작을 수정한 여러분 차익값 그래프가 맨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정상투표되면 좌측하고 우측처럼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아름다운 좌우대칭의 어마어마하게 큰 차익값 규모가 나오는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순간 그 양반 정치인생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본인이나 대통령 했으니까 가문의 영광이었죠. 그 이후에 모든 것 다 이제 뭡니까 그냥 엇갈리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한동훈이 시켜 가지고 아마 개피를 보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상은 남들이 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거물과 같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에 손을 댔을 경우에는 그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2020년 총선에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뿌린대로 거두니까 선거부정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가 좋겠습니까 결과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